안녕하세요. 부산시민 여러분. 한 30분 전에 무대에서 제가 춤을 추니까 저 여자가 여기 오늘 엑스트라로 같이 온 딴따라인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딴따라 같으면 인물이 괜찮다는 얘기죠. 조국과 문재인이 우리에게 지은 가장 큰 죄. 우리의 양가. 여러분. 그 악마같은 존재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상식과 양심이 강탈당하도록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물며 짐승도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산시민여. 양심으로 일어나라. 분노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용기를 내라. 나라를 구하는 선봉장이 되라.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양심과 용기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양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양심을 깔아먹는 이 주사파 앞에 용기도 없이 기죽어서 주저앉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양심을 다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저대로 한미동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라고 하셨는데 길게 그 부분 얘기 안켰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가장 큰 도움이 누굽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스스로 독립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부산시민들 정말 똑똑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준 것은 미국입니다. 독립시켜준 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거짓대를 60년 만에 500배의 경제성장을 해서 지금 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준 밑거름과 지원이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주사파들 미국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주사파놈들 네 자식은 사립고등 보내고 외고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외고 없애라 그래요. 그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 태어나자마자 미국 보내 일본 보내 국적부터 바꿔 마누라 원정 출산시켜 그리고 미국 돈 빼가 돌려 자원 자본주의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진짜 빨대 꽂아 단물 다 빼쳐먹은 놈들이 30년간 그들이 한 짓이 바로 주사파가 한 짓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랑잎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주변에서 공산주의 주사파 해도 설마 설마 하고 여기까지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이라는 아까 우리 신장군이 듣도 보도 못했다 했는 초법 위법 탈법 법무부 장관이 아닌 무법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이 주사파가 끝까지 이 나라를 다 먹고 그것도 모자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고 미군을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경제의 70%가 무역에 의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가 무역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로를 지켜주지 않으면 중국이 그 해상교통로를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지나간 데 통행료 내라 못 지나간다 이것 중국 땅이다 라고 막으면 지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부는 반일감정을 조장해 친복감정을 조장해 친중감정을 조장해 반미감정을 조장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절대로 용서해서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우파 중에도 어리석은 국민들 반일에 동참을 하면서 김치 국물을 일제차에 들어붓고 그런다고 우리 수출이 늘어납니까 그런 바보 짓을 왜 합니까 그리고 미국이 작전권을 빨리 가져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보수들이 일어나서 절대로 미국은 이 나라를 떠나면 안 된다고 소리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 애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애국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문재인보다 머리가 좋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엔을 갔어요. 문재인이 말은 트럼프 만나러 갔지만 누구 만나러 갔어요? 누구 만나러 갔어요? 유엔에 갔으니 김정은이 보고 싶어 간 거죠. 아 참나 진짜 웃자고 한 소리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트럼프 만나러 오고 혹은 김정은이 아니면 그 대리로 누군가를 시켜서 트럼프 만나러 온다니까 처음에는 안 간다 하다가 완전히 발통 걸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뭔가 한미관계를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고 눈알이 빠지도록 기다리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번에 2분간 만났어요. 2분에는 1분이 될지 뺨대기 만날지 맞을지 모릅니다. 일본하고는 아예 안 만나요. 이유 내년 4월까지 반일감정을 끝까지 가져가야 자기표가 몰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너무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쉽게 소문에 쏙 씁니다. 여러분 조국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고구마 문재인 자기가 고구마라 그래서 고구마 문재인에 붙어있는 고구마 줄기의 첫 줄기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 뒤에 주렁주렁 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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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요. 이 인간들이 다 주사파야 여러분 이번에 조국과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장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104일 전부터 정광훈 목사가 미리 내다보고 시작한 문재인 끌어내리기 천만인 서명운동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명하시고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애국심을 가지고 먼저 서명 천만 명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애국입니다. 그것이 나라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서명하시고 돌아가실 때 한 분당 꼭 다섯 장을 가져가셔서 다섯 장 하면 오십 명입니다. 채워서 10월 3일이 되기 전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양심 얘기했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사기입니다. 사기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하면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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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조국 하면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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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입니다. 우리는 점장기 때문에 안 쳐죽여도 알아서 겁이 나서 우리가 천만인 서명하면 오줌 싸면서 내려올 겁니다. 자 문재인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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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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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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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